이제 우리 교재 들어가죠 교재 여기서부터 할께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 이제 삼각형 나오죠 삼각형 요거는 저랑 수업하신 분들 다 아실텐데 일단 이제 등기부 지적공부 자 공통적 부 부 부 부 이 정도 알아야죠 등기부 누가 써요 등기관 쓰겠지 자 지적공부는 누가 써 지적소관총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총 완전 다른거죠 자 같은 내용이 써있습니다 자 뭐가 써있을까요 사실관계 자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 자 또는 현황이라고 되요 현황 표시 또는 현황 자 부동산 표시 자 토지 표시는 뭐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소지 지면 부동산 표시죠 네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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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당권 네 권 자 소유권 저당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소유권 자의 이름도 써야 되고 또 주소서 써야 되고 등록 번호도 써야 되는 거죠 자 어느 동네 몇 번째 무슨 땅이 얼마나 있는데 누구 거고 누가 저당 잡았다 이런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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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부동산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부동산인데 누구 거다 누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다 저당을 잡아놓은 상태다 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다 알려줘요 비밀이에요 다 알려줘야 돼요 다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어 이건 좀 비밀로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지만 자 다 알려줍니다 이걸 말로 알려줘요 어디다 써놨어요 써놨어요 그렇죠 자 그거 쓴 거는 일반인이 써요 공무원이 써요 공무원이 그런 장부가 하나 있어 두 개 있어 두 개 있어 사실 더 있겠지 근데 저하고는 두 개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등기관이 쓰는 등기부에도 이 내용을 갖다 써놓고 사람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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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한다 공시한다 또 이제 눈빛이 아 공시가 그 뜻이구나 공시한다 그렇죠 자 여기다 써놓고도 사람들한테 공시한다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걸 뭐라 그래 등기한다 여기다 쓰는 걸 뭐라 그래 등록한다 등기 등록한다 그래서 보통은 국가 장부에 쓰는 거를 등록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등록하는 건데 등기부 등기소는 법원 쪽이라서 자기들은 말을 좀 다르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등기한다고 할 거야 좀 멋있게 우리는 등록하고 좀 차원이 달라 이런 거야 우리업을 된 똑같은데 그래서 자기들은 말을 좀 특이하겠어 등기한다 등기관 등기관이 좀 다른 공무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등기관들은 약간 판사급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웃기고 있어 그런 거란 말이야 할 수 있죠 등기 등록은 장부에 국가 공무원이 뭘 쓴다 이런 얘기에요 같은 얘기에요 사실은 저는 그냥 등록해버리고 싶은데 자기들이 등기를 고집하니까 등기 등록합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이 양쪽에 다 써있죠 그럼 양쪽이 똑같아요 달라요 내용은 같아야 되는데 형식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두 개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해 맞춰야지 맞춰야지 그러면 서로 우선권을 줘야 돼요 얘네는 뭘 우선권을 주냐 권리에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소유권에 대해서는 여기를 먼저 정리해 그리고 이쪽으로 어떻게 해 통지를 해줘 소유권이 바뀌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끝났다 니네도 대장애 소유자 바꿔라 알려주는 거야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되게 많아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뭐 있을까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변경 경정 소유권 말소 말소 회복 그러면 이제 장난칩니다 소유권 말소를 했대 통제한다 OX 소유권 말소 했으면 통제한다 O예요 소유권 경정 등기 했으면 통제한다 O 소유권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을 했으면 통제한다 O예요 쉽게 말해서 애가 개명을 한 거지 개명을 했으면 여기 등기부에 고쳤을 거 아니야 그럼 이쪽 얘기해줘 안해줘? 해줘야지 제가 개명했다 알려주는 거예요 소유권 관련된 등기가 되면 통제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등기관이 지적소관청한테 통제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이제 장난칩니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했으면 통제한다 X죠 가등기는 소유자가 안 바뀌었거든 나중에 본등기 할 때 알려주면 되니까 소관청한테 알려줄 때는 가등기 포함 제외 제외 가등기 제외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지문과 3번 지문을 좀 보세요 자 뭐가 다른지 보세요 뭐가 다른지 보세요 둘 다 등기관이 나왔죠 자 누구한테 소관청한테 나왔죠 자 뭐가 달라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인지 표시 변경인지 다르죠? 그래서 표시 변경이 통제한다 OX죠 X죠 자 소유권 경쟁 등기는 통제한다 OX 알린다 통제한다 그렇죠 자 다음 자 돌아갈게요 돌아갈게요 자 이번에는 부동산 표시가 바뀌었어 표시 자 표시는 지적 공부가 먼저죠 표시 표시는 표지적이에요 여기 먼저 정리를 했어 자 표시가 바뀌는 뭐 있을까요? 분할하거나 토지를 합병하거나 또는 지목이 바뀌거나 등등등 있어요 자 이렇게 표시가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 가가지고 토지 이동 신청을 하는 거야 토지동 신청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60일 내지는 90일 이내에 자 지적소관청에 가가지고 토지동 신청이라는 거죠 자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직권으로 하면 소관청이 막해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 그 계획 이름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지금 한 시간도 안 됐어요 지금 자 그 계획에 따라서 직권 정리하거나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했어 그러면 소관청은 등기소에다가 야 니네 등기 표지에 묻어주면 정리해야 되겠는데? 라고 뭐 한다? 촉탁 자 촉탁은 관공서가 등기소에다가 등기지만 하셔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걸 촉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등기소에 가면 신청 관공서 소관청에서 얘기를 해주면 촉탁 얘기 안 하고 등기관이 그냥 하면 직권 그렇죠?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일반 당사자가 등기소에 등기해달라 그러면 신청 관공서에서 얘기하면 촉탁 자 신청 촉탁 없이 등기관이 자동으로 하면 직권 이렇게 세 가지는 일단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소관청이 촉탁 해줘서 자 토지 표시 변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쪽 장부가 일치하게 되는 방법이 지금 두 개 나왔죠? 이거 말고도 등기법과 지적법에 각각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규정이 되게 많아 한 20개 돼요 20여 개를 다 할까? 두 개만 할까?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거 말고도 제도가 많단 말이에요 다른 제도를 여기다 껴맞추면 안 돼 다른 제도도 있어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일부러 그거 하면 또 헷갈린다 그럴까 봐 예전에 저 강의한 지 2년 차 이럴 때는요 쫙 이식해서 놓고 다 설명했거든 그랬더니 다 도망가더라고 20년간 강의하면서 노하우가 빼는 거야 빼고 빼고 설명 안 해 두 개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디서 희한한 소리 듣고 와서 이거는요? 그러고 있어 일부러 뺐는데 또 굳이 물어보면 나는 좀 답답해 또 그런 것도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이 외에 필요한 걸 살짝살짝 얹을 거예요 뒤쪽 가서 그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등기를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등기 신청하러 갈 때 토지대장을 등본 떼어다 내는 경우가 있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등본을 떼어다 내야지 등기를 받아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일 때는 뭐부터 만들어야 돼? 대장부터 만들어야 되거든 대장의 최초 소유자를 보여줘야 등기가 나오거든요 또 제일 많이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또 부동산 표시 변정할 때 멸시를 했을 때 이럴 때는 대장 등본이 들어가요 대장 등본이 들어갔는데 등경에 딱 보니까 등기부 표제부 내용하고 대장하고 부동산 표시가 안 맞아 이거 어떡해? 돌려보내는 걸 멋있게 뭐라 그래? 돌려보내는 걸 뭐라 그래? 가카 그래 가카 또 마음이 급해 빠꾸! 빠꾸! 빠꾸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카 가카 대장이 들어왔는데 등기랑 뭐가 안 맞는 거야 지금 부동산 표시가 안 맞아 부동산 표시가 등기랑 대장이랑 안 맞으면 가카한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말로 써요? 종이로 써내요? 종이? 종이 써내야지 그 종이 뭐예요? 신청서 신청서 신청서를 네 글자로 신청정보라 그래 신청정보에 부동산 표시를 쓸까 안 쓸까? 써야지 신청서에다가 이 부동산 얘가 얘한테 몇 몇 달로 써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동산 표시가 대장이랑 안 맞으면 어떡해? 또 빠꾸! 또 빠꾸! 빠꾸! 뭐라고요? 가카라고 그럼 가카 사유가 총 몇 개 있다고 했어요? 11개 11개 가카 사유 중에 맨 마지막 거가 이거예요 11개 가카 사유 중에 11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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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표시가 등기에도 표제부에 써 있겠죠? 뭐랑 맞아야 돼? 대장이랑 맞아야 돼 이게 안 맞으면 어떡한다? 가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써내는 게 뭐예요? 써내는 게 뭐예요? 신청서 신청정보 여기도 부동산 표시가 써 있겠죠? 이게 뭐랑 맞아야 돼? 대장이랑 맞아야 돼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가카한다 자 OX 5조 그렇죠? 이게 가카 사유 몇 호? 11호 11호 가카 사유 총 11개 중에 맨 끝에 게 이거야 맨 첫 번째 건 뭐예요? 관할의 방 관할의 방 그렇죠?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요 모른다고 다 알게 돼 있어 자 1호는 일단 우리 거 아닌데 이거예요 관할의 방 2호는 등기할 상이야 등기할 거리도 안 되는 걸 들고 왔다 두 개는 왜 해야 돼요? 1호와 2호 나머지는 많다 그러면 돼 뭔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 거가 이거예요 마지막 거가 자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 또는 등기의 부동산 표시가 자 뭐랑 맞아야 된다? 대장이랑 맞아야 된다 안 맞으면 가카가 했다 12호 12호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이번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대요 자 그럼 뭘 들고 와라 대장을 들고 와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제일 많이 하는 건데 대장 한번 맞춰보자 그래서 이전 등기할 때 대장 들고 와라 자 또 대장을 들고 오는 경우가 뭐 있을까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 때는 대장이 먼저 나와야 돼요 대장 등본 떼와라 거기 최초 소유자 보좌 근데 그 대장의 최초 소유자가 죽으면 어떻게 해? 보괄승기는 오는 거지 뭐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 소유권 이전 등기이고 자 부동산이 변화는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자 아예 없어지면 멸실 자 부동산 멸실 멸실 이렇게 해서 자 이 네 가지 경우에는 대장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지금 2번을 지문으로 지금 낸 겁니다 자 대장 등본이 들어가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자 부동산 변경 부동산 멸실 이때는 대장이 들어간다 자 다음 자 5번 보시죠 자 5번은 틀렸습니다 자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나 보세요 왜 틀렸나 보세요 자 일단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 자 토지 분할 합병은 권리가 바뀐 거예요? 표시가 바뀐 거예요? 표시가 바뀐 거예요? 표제부가 바뀐 거죠 표시는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대장 먼저 그럼 부동산 표시 변경 그럼 대장 먼저 정리하고 이걸 등본을 첨부해서 등기 신청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어요 한 달 이내 등기세 와야 돼 대장이 변했으면 등기도 빨리 변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 안 하면 과태료가 있어 없어 과태료가 없어요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겁니다 신청 안 하면 대장은 분할 합병이 됐는데 등기는 분할 합병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소관청에서 촉탁을 또 해드리게 돼 있어 알 수 있죠? 두 가지 제도가 더 제도가 많은데 두 가지 제도가 부딪힌 거예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라 본인 단독 신청 본인이 한 달 이내 빨리 맞춰라 대장 분할 됐으면 등기도 분할해야지 근데 안 하면 과태료가 없으니까 안 할 거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틀렸냐 이게 들어간 거죠 등기명인 주소변경 이거는 권리 문제죠 권리 문제예요 권리는 등기가 먼저예요 등기 먼저기 때문에 이거 변한 거는 한 달 이내 신청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주소변에 쓰면 냅두는 거야 냅두고 다음 등기 때 하기 전에만 고쳐두면 되기 때문에 당장 한 달 이내 해라 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한 달 이내의 등기를 신청하는 건 부동산 표시가 변경됐을 때 이럴 때는 한 달 이내 대장이랑 첨부해서 맞춰야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등기명인 주소변경은 신청 의무 자체가 없다 그렇죠? 아까도 좀 질문이 있었는데 등기법상 과태료 있어 없어?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고 지적법상 과태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적법에도 역시 과태료는 다 없어졌습니다 저하고 수업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대신에 딱 하나 있는 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거는 쌍무계약이라면 반대급부행일로부터 편무계약이라면 효력발생일로부터 자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너 중간 생략하고 넘길래 그러지? 이 말이에요 중간 생략 못하게 하려고 나온 법이거든요 여기는 과태료가 있어 이거 과태료를 없애버리면 사람들 다 중간 생략해버리거든 요거는 어쩔 수 없다 요거 빼고 놓고는 나머지 저하고는 과태료 얘기 안 합니다 저하고는 무슨 60일 과태료 500만원 이런 거 안 나와요 중개사법에서 하도 많이 따지니까 우리 공시해서라도 하지 말자고 과태료 없어요 대신에 의무는 있어 의무는 있지만 과태료는 없기 때문에 보통 신청을 안 할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비도 다 하고 있어요 걱정 마시고요 어쨌든 특별조치법 이거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요거 틀렸어요 맞고 자 넘어갑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